새로운 아이폰 13 프로, 13 프로 맥스를 구입하실 때 색상 말고 용량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아이폰 13 프로 프로 맥스에는 프로레스라는 새로운 코덱이 들어가는데요. 훨씬 더 효율적인 압축과 그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색 영역을 보여주는 그런 압축 코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문제는 이게 256GB 이상인 폰에서만 4K 30프레임이 지원이 되고 만약에 128GB 폰을 사게 되면 FHD 1080p만 지원이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. 13 프로 프로 맥스를 선택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256GB로 선택하셔야 프로레스 코덱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나는 굳이 필요 없는 기능이다 라고 하면 128GB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